저격하고 왔나? 럭키크롬 에듀이본 어느 날이 누구십니까? 아 이거 럭키도 안했냐? 하하 잠깐 알리사 핸부는 나도 알구요 이번이 누구냐고 마리왕 스티범만요 스티범만요 13이네 1 2 어 제스 군대갑니다 좋아요 나 보리스마스 와우 와우 fra이 와우 야옹 라운드 4 와 이 판단 아니야 아 기산끼가 안 나가냐 아 기산끼가 안 나가냐 아 기산끼가 안 나가냐 졸라 세네 lower 하하하하 rises 에히 twee 으 Pandemie 하지 아 ena 아 여 옆에 여자 캐릭터 이름 뭐냐고요? 럭키 크로에라요 입니다 짠손 아닌가 짠손 어허씨 뒤콩무리를 때려보네 아 이게 구르는게 낮아진다 커킥 판적이 올라간다 옛날처럼 커킥으로 커킥으로 다 들게 된거 캐치했는데 캐치 못하네 아 아이고 아 이거 왜 아 바라가야 바보다 난 바보였나봐 와 짠손 없어도 안되냐 야 이거 옛날 커킥으로 다 캐치했는데 미치겠네 아이 애내쇼 혜옹 알 downloads bak 아 엘버옥으로 컷해야되나 소다찡없다 강이다 우리 소다찡없다 손탈전 겁탈전 뿅니냥 아 대시가 안돼 아 이거 뭐야 이거 안 돼 아 어이 맞네 야 뭐 이걸 이래 맞냐고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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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럭키 다 막았다 럭키 다 막았다 럭키 다 막았다 차분하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그냥 샤이닝 날걸 아아아아아 아아 샤이닝 날걸 야 카운터 나면 쪄는거 똑같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어 커킹이 나오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공급 필요 없다 커킹이 나오다니 커킹이 나오다니 자 라파고님은 카운터 세주세요 가이잉 가이잉 야 아이 Karen 땅 아아 이 럭키 하 향 와우 들어갈때 행알켈을 조심해야된다 저거 저거 조심해야됩니다 들어갈때 야 커킹이 나오네 어 저게 중반이가 왜 맞지 와 함부로 못들어가겠네 니야우 풀수가 없지 앗 뜯다 아 그 시기 맞았나 어허허허허허하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 아 이게 왜 나가냐 아아 아 아 아 어 긴장됐는데 야 따네 아니 행알켈이 때문에 들어갈지도 못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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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해날게 있다면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라파구리 아아아아 생활할게 아 아 마지막 round fight 아아 망했다 아 헨알케이가 진짜 좋은 기술이네 죽였는데 와 컥 지린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큰 일꾼 큰 사발 킹도왕 이 정도 무서울 줄 몰랐지 럭키가 아유씨 긴장했다 에유씨 럭키한테 긴장했다 아 와 뭐 더블 뭐하냐 아 아 아 죽어 이 년아 씨 오빠가 홍홍볼 해줄게 죽어 이 년아 에이 라이드나 에이 라이드나 아 아 아 아 원투를 피하고 때리네 에이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진짜 나이스! 아아오오오오